공룡이 공룡이 내가 먼저 말해놔 눈치만 보게 됐대 공룡이 내가 먼저 말해놔 가슴만 탔게 하대 이젠 대답해도 됐대 이젠 우선 너 때문에 공룡이 내가 먼저 말해놔 그 이젠 말하게 하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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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